네. 한겨레신문 정남구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저희 프린트들이 좀 고장이 나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재미있으시죠?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가 있어요.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다 하는 건데 네. 순차적으로 하죠. 대기업들 300인 이상은 이미 시작을 했고 그 이하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라는 반응들이 많아서 일단은 1년간 계도기간 둡니다 했습니다만 그 계도기간 이후에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서 멈춘 거다 혹은 다시 미뤄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작된 게 2018년 7월이죠.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 지금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 기본이니까요.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뾰대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5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될 예정인데 정부가 그 뒤 1년간은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자가 신고를 해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최대 6개월간은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1년 반까지도 실질적인 시행이 미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시행할 때도 6개월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적은 있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사점을 봐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업 쪽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쪽 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유예를 하는 건 역시 사용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지요. 연장근로를 제한하면 기업으로서는 일할 게 많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 뽑는 쪽이 일을 더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더 주는 것보다 부담이 더 크다. 비용이 많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는데요. 물론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다 보니까 매주 매월 연장근로 시간을 길게 잡아서 임금을 좀 보존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2시간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나 일 더 하고 싶은데도 못해. 월급 나 줄어드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면 역시 사용자 측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행을 자꾸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소속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죠.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상당히 긴 겁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 생산성은 높이는 쪽으로 나가자. 그런 철학의 바탕을 두고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넘으니까 할 만도 한데. 그 3만 달러라는 게 평균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장의 근로 시간이죠. 일을 많이 해서 수익이 좀 나는 그렇게 하는 형태인데 그게 그대로 멈춰 있으면 사실 혁신의 요인도 떨어집니다. 혁신을 할 때는 뭔가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고통을 당장 견디기 어려우면 또 단계적으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대기업들은 다 52시간제를 시행을 강제적으로나마 하고 있고 하다 보니 52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주 40시간을 사실상 하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공기업보다 오히려 대기업이 낫다. 새로운 세대들은 역시 오라벨이라고 하죠.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봐라 중소기업 가면 이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1, 2년 더 고생해서 취업 준비하더라도 대기업으로 가면 벌써 근로시간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네. 이렇게 드는 거니까 이걸 맞추면 참 저게 뒤틀리고 저기에 맞추자니 이런 부작용이 있고 그러네요. 주 52시간제를 하기는 하되 사정상 어려우면 뭔가 예외조항을 두고라서라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일단 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유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는 것도 여러 가지 늘렸습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현재는 재해 재난 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이 넘더라도. 그런데 인명 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우 그리고 시설 설비 장애나 고장 같은 돌발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좀 논란이 있겠다 싶은 게 이런 건데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발주가 엄청나게 늘어난 경우. 이거는 정말 사장님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네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도 늘릴 수 있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노동자의 동의하고 노동부가 인간을 해주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여지가 생겼다는 게 노동계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동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은 노동부의 재량 여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렇겠어요. 넘어야 할 산이기는 한데 참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은행들 주택담보대출이 매월 집계가 되는데 11월에 들어서는 또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치로 보면 맞는 얘기인데요. 이건 해석을 좀 잘해야겠습니다. 돈 빌려서 집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월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 늘어났는데요. 이건 10월보다 3천억 원 늘어난 거고 작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4조 9천억 원 가운데 9천억 원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대출로 넘어온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안심전환대출이 있었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이것은 은행의 것이든 제2금융권의 것이든 간에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는 그런 제도죠. 이거 갈아타려고 그래서 다들 모기는 바람에. 엄청나게 둘러섰죠. 그래서 집값 싼 분들 순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아마 2억 몇 천만 원이 커트라인으로 잘렸나 그랬을 거예요. 이게 9월 16일에서 29일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20조 원을 공급한다는데 어마어마한 지원이 몰려서 현재 대환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가 대환이 돼서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9천억 원 정도가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계가 더해지다 보니까 4조 9천억 원인데 그거 빼고 나면 그리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그렇게 9천억 원 넘어간 거 외에도 2천억 원 정도 더 빠져서 1조 1천억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대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말의 어감은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린 거니까 집 살 때 쓰셨나 보다 싶은데 그 안에는 전세대출도 다 포함되어 있는 통계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도 실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정이죠. 그렇긴 하죠. 사실은 요즘 이런저런 대출 규제가 많아서 늘어날래도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가계대출 흐름을 보면 그냥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9.13 대책이 있었죠.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갔고 10월에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10조 4천억 원 늘었는데요. 그 뒤에는 계속 줄어서 올해 1월에는 4천억 원이 줄어든 적도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그래서 정말 잘 억제되는 것 같다 했는데 그 뒤에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계속 늘어서 지난 10월에는 8조 3천억 원이나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6조 5천억 원 증가로 약간 증가폭이 둔화된 건데 옛날만큼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계대출 증가가 좀 심상상케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대출을 이렇게 조였는데도 또 집을 막 사는 분들이 꽤 있어서 특히 서울에 비싼 집들을. 사실 거래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어제 집값은 서울 중심으로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8월 9월에는 7천 채 정도였는데 10월에는 만 채 정도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전세 거래는 크게 변동 없이 꾸준했습니다. 네. 다른 얘기도 또 하나 좀 들어보죠.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엊그제. 이건 정부가 만든 예산안을 국회에서 깎을 건 좀 깎고 또 깎은 범위 안에서는 좀 넣고 싶은 건 넣고 그런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SOC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SOC 예산이라는 건 도로 넓히고 다리도 놓고 이것저것 토목 건설하는 예산이지요.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문재인 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좀 정부 지출을 과거처럼 마구잡이로 하는 건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이 투입한 토목공사 이런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별로 이용하지 않는 도로 고속도로라든지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올해 초에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했었죠. 상당히 액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22조 원 정도였죠. 이 말은 사업 타당성이 좀 떨어져도 지역에서 많이 원하면 그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겠다.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거치지 않고 하겠다. 서둘러서 하겠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번에 또 예산안 통과된 뒤에 보니까요. SOC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9천억 원이나 드러났습니다. 23조 2천억 원으로 증가율이 17% 됐거든요. 애초 정부안은 증가율이 12.9%였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정말 쪽지 예산 끼워넣는 선수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뭐 짓고 만들고 하는 걸 테니까 다 SOC로 분류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에 뭐가 늘었더나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에 내가 이렇게 예산 따왔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희생됐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1조 원 정도. 이거 어딘가에서 노인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 여기로 갈 예산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예산은 잘 챙기셔서 지역에서는 칭찬받으실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공익에 대한 고려는 잠시 한눈파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 신문 정남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과외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민국현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도 있고 빚도 있고 해서 이게 재산이 더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모호할 때는 자식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시간 없어서 인터뷰에서 다 못 전해드린 내용을 또 바로 날카롭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냥 무조건 일반적인 상속을 다 받으시고 그러다가 혹시 빚이 더 많으시네. 이걸 나중에 알게 됐으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이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 일단 빚이고 뭐고 다 상속 받고 빚이 더 많네 싶으면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상속 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빚이 그 순간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 다음 순번으로 상속 받을 사람, 즉 손자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빚이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빚이 더 많아서 나한테까지 돌아왔다네. 그러면 그 사실을 또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나도 상속 포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빚이 또 다음 순번으로 가겠죠. 그럼 그 다음 순번인 예를 들어서 고모의 딸 뭐 이렇더라도 또 나도 상속 포기 이렇게 상속 포기 릴레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빚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돈 받을 채권자도 어차피 이렇게 계속 상속 포기 상속 포기 하면서 영원히 계속 될 거니까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속 포기 릴레이를 이어가다가 어떤 한 분이 3개월 안에 그 상속 포기 선언을 해야 되는 걸 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난감한 상황이 되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아버지의 아들, 딸 중에 누군가가 한정 상속이라는 걸 신청하면 또 거기서는 이제는 더 뒤에 릴레이 없이 딱 끝나고 깔끔하게 정리는 됩니다. 다만 이 한정 상속이라는 게 절차가 조금 복잡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는 장점은 또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상속을 일단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물려받은 재산보다 물려받은 빚이 더 많은 게 확실해지면 그 순간 그때는 잊지 말고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을 신청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들으시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 끝나시고 아무리 경황 없더라도 세무사 한 분, 변호사 한 분은 꼭 만나서 챙겨야 될 게 없는지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유 저는 상속세 낼 만큼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요. 세무사를 왜 만나요 싶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싼 시골집 한 채라도 물려받으셨으면 그게 상속세는 안 되는데 그 집을 나중에 파실 때 괜히 양도세를 많이 내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황 없으시더라도 세무사도 꼭 한번 만나 보십시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영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여러분 혹시 보험을 이른바 깨야 될 일이 생길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 이거 내가 부을 여력만 있으면 계속 붓는 게 도움되는 건데 이거 큰 돈 필요하니까 깨긴 깨야 되고 깨면 큰 손해인데 누가 나 대신 이 보험료 좀 계속 넣어주다가 나중에 이거 만기 때 보험 타고 나서 나하고 나누면 서로 윈윈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 오늘은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하면 왜 안 가능하고 뭘 좀 고치면 가능해지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호 소장과 함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쉽게 말하면 보험을 중국으로 파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고 파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도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도 가능하고 중국은 최근에 2018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만 어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때는 보험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전매를 일부 허용을 해놨습니다. 내 보험 나는 지금 깨야 되는데 누가 안타까우니까 이 보험 누가 나한테 프리미엄 좀 주고 사가세요.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험을 중간에 깨면 낸 돈 대비해가지고 거의 못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이거 깨기는 너무 아깝고 돈은 필요한데 깨봤자 푼돈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주로 거래되는 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은 했는데 이 경우에 지금 내가 보험은 유지할 수는 없고 돈은 필요해서 깨려고 보니까 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는데 백만 원밖에 못 가져가 이런 경우에 이제 사망보험금이 만약에 한 오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 보험을 팔고 내가 사망하면 대신 사망보험금을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전매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냥 깨서 보험안사로부터 받는 돈보다는 어디 시장에 던지면 그거보다는 프리미엄 더 제가 더 드리고 살게요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어서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제 볼펜을 이진우 기자님께 드린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지난주에 하나 드린 것 같은데요.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커지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게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남길 수가 있는데 보험을 그렇게 하려면 계약자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보험자는 누구인지 그런데 그 계약자를 사고 파는 사람 간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 보험회사가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 보험회사가 그것을 승낙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게 이건 내가 돈을 내고 있는 내 계약이긴 하지만 보험회사 간의 거래거든요. 김현우 소장님이 붙고 있던 보험 다 못 붙고 깰 것 같으면 이진우한테 팔면 이진우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바꿔주면 되는데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저희가 굳이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피보험자는 그대로 두고 계약자가 변경하는 건 어떤 일정 부분의 도덕적 위험이라든가 다른 환경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험의 가입 목적이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인 위험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것을 승낙할 의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분은 곧 깨겠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테죠. 보험회사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는 그걸 요구할 권리도 없고 보험회사는 승낙해야 될 의무도 없기 때문에 현재 보험업법과 상법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면 이거 우리나라도 되는 쪽으로 바꿔도 아주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미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래서 2010년에 이걸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작용들이 우려돼서 사실상 보험을 사게 되는데 이게 주로 생명보험 사망보험에 대한 거래다 보니까 사람의 생사를 놓고 이 부분을 거래하는 게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해이, 역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사망하게 되면 누군가가 보험금을 타가게 되는 수익구조다 보니 누군가는 제가 빨리 사망했으면 하는 걸 기원하겠죠. 자꾸 밤에 전화도 걸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네. 1번은 그렇고요. 2번은 또 뭐냐면 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언제 하늘나라로 갈까라는 걸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저의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보험을 중간에 사간 사람이? 그렇죠. 사생활 침해에 우려도 되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투자를 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투자 상품이라고 가입을 했는데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펀드들도 조성이 되는데 이런 보험을 사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데 기대수명이 종전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두 개의 펀드사가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들이 있어서 사람 생명을 걸고 건 보험을 그렇게 함부로 사고 팔기는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사고 팔고 싶고 이거 깨면 아깝다 하는 건 대부분 저축성 보험이잖아요. 물론 사람 생명과 연관된 그런 보장이 살짝 끼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적금 같은 저축성 보험이라 그게 곧 걱정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보험들은 외국에서도 거래가 안 되고 주로 사망 보험에 대해서만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제로 거래하고 싶은 건 저축성 보험일 텐데 해약환급금과 다른 보험의 차이들이 있어서 외국과 차이는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도 거래되는 건 사망 보험에 대한 것 그런 것만 우리나라와 다른 건 해약환급금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외국은? 네. 한 1억 정도 사망 보험금이 나오면 해약환급금은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보험은 있지만 그래서 깨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격을 한 10% 정도 더 받고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계약자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 번쯤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제도를 이런저런 부작용이나 걱정할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있으면 쉽게 안 깰 것이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쉽게 안 깨고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다면 보험 가입률도 오히려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지도 넓어지는 거고요. 한 번쯤 고민해보자는 말씀이고요.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수 김현우 소장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손을 잡히는 경제였습니다. 다른 곳곳에서 여러분의 원활하지 못해요. becoming more diverse 모여도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